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우리가 67페이지 공급하실 차례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 경제론 들어와서 수요 외웠을 때 처음에 수요라는 게 소비자가 특정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이자 계획을 나타냈는데 이게 욕구이자 계획이다 보니까 실제로 구매한 양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 욕구나 계획은 구매력에서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했고요 일반적인 재화는 유량 개념이 있죠 수량의 흐름을 파악하는 걸 기준으로 우리가 접근한다 그래서 기간 개념이 명시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수요 함수를 통해서 수요 법칙하고 수요 곡선을 도출했었어요 수요 법칙이라는 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겠고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갖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수요 변화 요인을 들어갔을 때 소득에 의해서 정상제하고 열등제를 우리가 구별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에서 대체제를 배우셨어요 한 재화의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게 대체제 그렇죠? 그래서 그거 우리가 정리하셨고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라고 해서요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될 때 소비는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 더 오르기 전에 사도해야 되는 것 이제 그런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신 경우죠 자 그 다음은 우리가 공급에 대해서 근데 이 공급에 대한 거는요 수요에 대한 게 정리가 돼 있으면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공급이라는 것도요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자가 특정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급이라는 것도 이 공급자가 생산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개를 판매하겠다는 욕구이자 계획을 우리가 공급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공급의 성격도요 수요하고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얘도 사전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급이 판매가 완료가 된 걸 나타낸 게 아니라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역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유효공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급하겠다는 욕구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가령 얘 들어서 뭐 이런 얘기죠 얘도 물론 이제 개념은 유량을 기준으로 측정하죠 가령 얘 들어서 그래서 C라는 도시에 H 개발이 있어요 얘는 금년에 주택을 천체를 공급을 했었고요 분양을 했었고 내년에는 주택을 천오백체를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 보면 내년이라는 하는 일정한 기간이 명시가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주택 천오백체를 분양할 계획인 거죠 실제로 분양이 끝난 건 아니죠 계획은 이렇게 삼았는데 2021년도가 시작이 됐을 때 시장 경기가 안 좋으면 애초에 계획서 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이 분양이 될 수가 있고요 경기가 예상외로 좋으면 애초에 계획서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이 공급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얘는 올해 천체를 이미 분양한 실적이 있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내년에 이 정도의 공급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공급에서도 똑같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공급함수라고 주어져 있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수요함수 배우셨죠 그러니까 공급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라는 게 존재하죠 해당 재화의 가격, 기술 수준, 그 다음에 생산요소, 가격 뭐 이런 애들이 있죠 자 그러면 역시 얘네들 하나하나가 변하면 얘가 변하죠 그래서 얘네는 독립변수, 얘는 종속변수라고 얘기하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수요 측면에서는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가 중요하지만 이 공급 측면에서는 기술 수준과 생산요소 가격이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생산요소라는 거는요 제품을 생산할 때 투입하는 원료, 재료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생산요소 가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지대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자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산요소 가격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개들이 변하면 이 공급량이 변하죠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얘가 주택이라고 가정하면요 주택의 공급량은 주택 가격에 의해서도 변화 있을 수 있고요 주택을 건축하는 기술의 변화에 의해서도 또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토지와 노동과 자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자, 임금 등의 변화에서도 공급량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동시에 변화되는 거는 우리가 하나의 그래프에는 표시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도 가정을 부여하는 경우죠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경우죠 그럴 때 오로지 이 공급량은 이 해당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만 변한다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협의의 공급함수라고 그러고요 이 전체를 나열하는 걸 광의의 공급함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적인 이 함수는 가격과 공급량, 가격과 쇠량 사이의 관계만을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공급량이라는 것은 해당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관계를 우리가 임의의 공급함수를 넣고 우리가 대입을 해보는 경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요함수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이건 임의로 제가 정한 수치가 되겠고요 현재 이 공급량이 미지수죠 얼마인지 모를 때 그거는 이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럼 우리가 임의로 가격을 한번 10이라고 이렇게 대입을 해보게 되면요 그러면 얘는 100 플러스 2 곱하기 10의 논리죠 그러면 얘가 120이 되겠죠 그러면 가격이 10일 때 공급량은 120 이렇게 되죠 그런데 가격을 우리가 20으로 한번 이렇게 올려보는 거죠 그랬더니 100 플러스 2 곱하기 20의 논리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140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도요 우리가 수요법칙을 도출했듯이 이 관계를 가지고 공급법칙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다른 요인은 일정할 때 가격하고 공급량은 비례관계죠 가격이 이렇게 오르게 됐더니 양이 늘어나죠 그런데 가격이 만약에 떨어지면 양도 줄어들죠 그래서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 가정할 때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관계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공급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에요 수요법칙하고 공급법칙 있죠 수요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공급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관계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공급곡선이에요 여기 가격으로 쓰기로 했죠 여기 양을 쓰기로 했죠 그랬을 때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가격이 10일 때는 120이었지만요 가격이 20일 때는 140이 된 거죠 그러면 얘들은 여기서 나온 거죠 이걸 이대로 옮겨온 거죠 그럴 때 눈에 보여서 만나는 두 개의 점이 있죠 이렇게 그런데 얘들만 있냐면 이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죠 이 가격은 이 안에서도 변화가 있으니까 이 점을 선택해서 연결하는 게 공급곡선이죠 그래서 공급곡선은 기울기가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가져요 그래서 이런 관계로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기억하실 거 공급법칙에 대한 거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뒤에서 다시 언급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균형에서도 수요하고 공급법칙이라는 거 우리가 반영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69페이지에 가시면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역시 우리가 별표를 한 번 해 줘야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수요량의 변화하고요 수요의 변화를 구별할 수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다 구별이 되시죠 그리고 이제 알아두실 거는 경제로 들어오면서 조금조금씩 이해도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앞에 총론회에서 했던 다 좋은 얘기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여기 들어오면서 그래프가 등장을 하고 무슨 수요함수 이런 얘기 나오고 이러면 이제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파트가 이해가 안 되면 그거를 한 세 번을 한 번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입문 과정이 끝나고 다시 우리가 또 되풀이해서 처음부터 또 나와요 그때 들을 때는 또 이게 인식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꾸준히 누가 더 반복해서 한 번이라도 더 보느냐 이 차이점이에요 그쵸?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게 되면 나중에 여름 지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힘들었던 애들이 그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이렇게 간단해 갖고 내가 고민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짧은 시간에도 성과가 확 높아져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공급량의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변화 주는 요인은요 얘가 변해서 그런 거예요 해당 재화의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동일한 공급 곡선 상의 이동이 발생해요 물론 이거를 점의 이동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점은 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여기다가 가격 쓰기로 약속했잖아요 여기 공급량이고 즉 얘가 변해서 얘가 변하는 거를 우리가 이 그림으로 나타날 때 보면 하나의 공급 곡선에서 변화를 표시할 수 있는 거를 용어상에서 공급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었을 때요 가격이라는 게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고요 가격은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 늘어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 줄어드는 건 공급법칙에서 배우셨죠 즉 얘가 변해서 얘가 변한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의 공급 곡선에서 이렇게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 애들은 공급량의 변화라고 명시를 해요 자 그러면 공급의 변화라고도 배워보신 것이죠 우리가 수의 변화 배우셨으니까 그러면 이 공급의 변화를 유도하는 애는 뭐겠어요 얘가 아니라는 얘기죠 가격이 아닌 애가 변해서 뭐가 변하는 거예요? 공급량이 변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이렇게 돼 있었을 때 가격은 그대로인데 공급이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요 공급이 이렇게 줄어들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어? 얘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 변화를 우리가 표시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곡선을 하나씩 새로 그리는 경우죠 이 변화를 간접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곡선이 좌우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얘가 변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급의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 결과가 공급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 곡선의 이동으로도 양은 변할 수 있어요 그거를 용어상에서 우리가 공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의 변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셨을 때 뭐 이런 거죠 공급 곡선의 이동으로 공급량이 변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 공급량의 변화라고 한다면 틀리죠 공급의 변화 이렇게 해야지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수혜량의 변화하고 수혜의 변화를 구별할 수 있으신 분들은요 이것도 역시 같이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기출에서 어떻게 물어봤냐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파트의 수혜량 변화 요인과 수요 변화 요인을 올바르게 표현한 거 그 다음에 주택의 공급량 변화 요인과 공급 변화 요인을 올바르게 구분한 거 그러면서 지문에다 이렇게 해 준 거예요 수요 변화 요인 수요량 변화 요인 올바르게 나이란 걸 고르셔 그래서 지문이 여기에 따라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여기서의 해당 재화가 누구냐면 이게 아파트죠 그죠?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요인은 해당 재화의 가격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찾아야 될 것은 아파트의 가격을 찾으시면 되죠 그게 3번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3번이 답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요 주택의 공급량의 변화인과 공급 변화에 찾을 때 여기서 해당 재화가 뭐겠어요 그게 주택이라고요 그러면 주택의 공급 변화 요인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량 변화 요인을 찾으라고 그럴 때 우리는 공급량의 변화에 의해서 얘만 찾으면 되죠 주택 가격만 그죠? 그게 1번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게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것만 정확하게 일단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이거를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69페이지에 있는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를 해봤고요 70페이지를 가시면 그래프 밑에 공급 변화 요인이라고 또 주어져 있죠 공급 변화 요인이니까 해당 재화의 가격 말고 다른 애들이 구성이 돼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공급 변화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해보는 겁니다 얘도 역시 별표는 하셔야 되죠 공급 변화 요인에 대해서는요 제일 여러분 공급에서 중시하는 게 이거죠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 그렇죠? 예, 그럴 때 여기 있는 생산 요소라는 게요 토지도 있었고요 노동도 있었고 자본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출제할 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주택 건설용 택지 가격이 있죠 얘가 변할 수 있죠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변할 수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이라는 게 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주죠 건축 원자재 가격 예, 주로 이 표현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요 공급이 감소하죠 예, 그 다음에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해도 공급은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이 상승해도 공급은 역시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건축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역시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근데 이게 반대가 되면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문으로 나왔을 때 읽고 내가 판단할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요 기술 수준의 변화죠 이거는 이제 건축 공법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새롭게 이제 발달하거나 하게 되면 예, 공급을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라고 있어요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은요 공급자들은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죠 예, 그러면 공급은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된다 공급은 늘어난다 줄어든다 공급은 줄어들죠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 처음에 들으실 때 옆에 가족이나 뭐 지인이 있거라고 할 때는 제가 여기서 대답을 강요하더라도 속으로 먼저 한 번 해보고 눈치껏 알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해주셔야지 처음에 우리가 항상 대답을 할 때 보면 처음에는 빗맞을 때가 많아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근데 지나면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속 보고 대충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있죠? 원래 팔려고 내놓으려고 그랬어요 어? 근데 시세가 계속 올라가요 그럼 지금 팔겠어요? 안 팔죠 아주 급하지 않고서는 내비둔다고 해요 더 오른 다음에 파는 게 이윤을 더 크게 가지고 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피 담배 가격이 오를 거라고 이렇게 발표하게 되면요 시중에서는 담배 구하기 어렵죠 다 판매하는 사람들은 담배 가격이 오른 다음에 판매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소비자의 입장과 그 다음에 판매자의 입장을 잘 한번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고요 시장 이자율이라는 게 상승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건축해서 공급하더라도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 공급을 해도 이유는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럴 때 시장 이자율의 변화도 공급에게는 영향을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가면 공급자의 수죠 판매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공급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별할 수 있으시더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조금 돌아가시게 계속 몇 번 돌고 그러면요 간단한 애들은 이제 바로 정리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71페이지 하단에 가면요 부동산 공급이라고 있어요 자 이 부동산 공급이라는 것은요 거기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우리가 앞에서 부증성 배우셨죠 부증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나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죠 용도 변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공급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부동산 공급의 특징을 보게 되면 부동산 공급은 부동성으로 인해서 위치의 공급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고도의 공항이 새롭게 들어서게 되면 그 위치의 공항이 새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의 공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부증성으로 인해서 비탄력적 공급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용어상에서 배우시는데요 비탄력적이라는 것은요 가격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작은 거를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공급을 쉽게 못 늘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개별성으로 인해서 위치면에서 독점적인 공급이 돼요 우리가 개별성으로 인해서 똑같은 위치의 토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경우죠 그래서 특정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거랑 똑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공급에는 신규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존의 부동산도 포함이 되고요 그러므로 공급자에는 생산자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주도 역시 포함이 되더라 지금 내용은 72페이지 맨 위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요 부동산학에서는요 여기 만약에 동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많이 인식할 수 있는 동네가 뭐 있을까요 강남에 청담동 이렇게 있다고 볼까요 이 동네 가면 주택이 천체가 있대요 그런데 이 천체를 공급이라 하지 않고요 부동산학에서는 이 중에 매물로 내놓은 것 있죠 이것만 공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매물로 내놓을 수 있는 경우는 새롭게 지어서 분양한 사람도 있고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팔려고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 새롭게 분양한 다 공급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부동산 공급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 관계를 조절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가 매물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지더라도 여기서 양을 늘리기 어렵다는 얘기죠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집을 다 내놓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그래서 거기 보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부증성 때문에 공급을 늘리기 어렵고요 경제적 공급은 용도의 다양성을 통해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급을 우리가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 관계가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물리적 공급 곡선은 이렇게 수직선이래요 이게 물리적 공급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가격이 변하더라도 이 양이 불변이라는 거예요 양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그 얘기는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지구 있잖아요 지구는 단 하나의 거대한 토지 자원이잖아요 수요가 늘었다고 얘들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요 그죠? 근데 이렇게 주어진 게 전체 양이 100이라고 그랬을 때 이렇게 해드렸었죠 임지로 70을 쓰고 있고 농지로 20을 쓰고 있고 택지로 10을 쓰고 있을 때 만약에 이 택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이게 플러스 5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5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3을 빼고요 여기서 2를 빼는 거죠 그거를 1로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양은 그대로지만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그죠?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죠 그래서 경제적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는다고 얘기해요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경제적 공급선이 우하향한다고 해서 틀리게 준 적이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물리적 공급하고 경제적 공급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차원에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요 그 밑에 가면 단기하고 장기가 있어요 요건 이제 가끔 여러분 시험에 용어로 나오는 건데요 여기서의 단기라는 건요 생산 요소의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식이에요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식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특정한 지역에 팔려고 내놓은 매물보다 수요가 많아요 그럼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죠 그러면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급을 늘려야겠는데 공급을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하면 일단 뭐가 필요해요? 땅이 있어야 되죠 그죠? 생산 요소 적정한 토지 확보하는 거 어렵죠? 근데 땅만 있다고 주택이 들어서는 건 아니잖아요 돈도 있어야 돼요 인력도 있어야 돼요 단계는 얘네들을 우리가 조절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는 수에 비해서 공급의 조절이 어렵더라 그거를 용어상에서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가격이 올라갔지만 공급량은 그 가격 수준에 훨씬 못 미치게 양이 조절이 되는 경우에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한 4년 5년 걸리게 되면 생산 요소의 이동에 제약이 없어지죠 그 사이에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급 부지도 확보할 수 있고 돈도 확보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는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해요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단계하고 장기에 대한 개념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꾸준히 물어보니까 내용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들어와서 수요, 그 다음에 공급을 해보신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수요와 공급을 같이 해보는 거예요 두 개를 묶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탄력성 하시고 경계 변동 하시고 그러고 하는 거죠 입문 과정임에도 기초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에다가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하는 이유는 나중에 기본 우리가 좀 더 심화로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연결해서 정리하시기 쉽게끔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해드리는 거죠 물론 단원 비중이 크지 않은 애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간략하게 기초해서 용어만 정리하고 할 수가 있어요 왜? 나중에 우리가 심화 가더라도 개들은 크게 우리가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내용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단원에서는 그래도 기본적인 거 기초지만 기본적인 용어 정도는 접하시는 게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또 복습해 보시는 거예요 어? 그러면 벌써 복습해 될 내용들이 많아졌잖아요 처음에 총론할 때만 하더라도 아 이게 뭐 금방 하면 되겠지 그랬는데 경계로는 들어가니까 생소한 용어들이 더 많이 나오고 밀리는 듯한 느낌을 받죠 이거를 지금은 이렇게 가더라도 1월 달부터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간 조절 잘 하셔가지고 복습 한번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